모짜르트 추억해 노빌레스 알리아리 내가 갖고 있던 이 공교랑들은 다 어디로 간 거지 심게 했던 맹세들은 다 어디로 간 거야 모짜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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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한테 주시는 재능은 당신이 선택한 그 소리를 알아듣는 유일한 인간이 되라는 것 뿐입니다 그렇지 그렇지 욕망을 줬으면 재능도 줬어야지 이제부터 우리는 영원한 적입니다 영원한 적 자네가 이리저리 돈을 꾸고 다니는 게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것 하지만 내가 레슨을 할 수 있게 지인을 소개시켜 주자 내가 가한 고통을 비웃듯이 어떻게 어떻게 이런 음악을 만들 수 있는 거냐고 가난과 결핍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말로 형연할 수 없는 안토니오 샐리엘이 평범한 자들의 수호자 평범한 자들의 수호자 그러면 내가 용서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용서합니다 Egyptians 한번 한번 둘 셋 셋 셋 셋 아멘